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. 조금전에 올린 두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께요 이거는 1054번이고 이거는 3060번 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10번에 들어간 이 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골드 컬러가 들어갔는데 이 골드 컬러가 마하고 면하고 인견이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입사구요 요실은 딱 이 두가지 종류의 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계열의 골드가 섞였다고 보시면 되요 이 화면으로 보는 이 느낌이 가장 비슷한 것 같네요 이 골드가 살짝 반짝임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골드는 이제 어디에 섞어 떠도 예쁘고 섞기 좋은 컬러입니다 골드 실버 이런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4.5mm 에서 5mm 정도 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는 편이니까 좀 6mm 뭐 이런거에 섞어서 같이 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실은 예 그 1010번 처럼 조금 수축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굵은 바늘로 떠 주시면 좋구요 어쨌든 이 실 만져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살에 이 폴라 타탕 같은거 떠도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다 괜찮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0번 3060번에 들어간 요 요 털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14번에 들어간 그 실하고 같은 거구요 지금 여기 민트 느낌 민트 요 실은 그 제가 수입사 중에 아주 가늘고 연한 민트 톤 다운된 민트라고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같은 종류인데 얘가 컬러가 조금 더 진하고 굵기가 아주 살짝 굵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민트에 요것만 섞으면 좀 칙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핑크를 하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엠술 한 가닥이에요 가는 거 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 넣었을 뿐이에요 멜란지의 계열이고 연한 핑크입니다 이거는 4.5mm 정도 실인데 여름 옷은 이제 성글게도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뭐 5mm나 5.5나 그렇게 그냥 성글게 떠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5mm로 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가 가늘고 이제 가닥수가 많기는 한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모아져 가지고 뜨기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가닥가닥 막 놀면 뜨기에 힘든데 가늘어도 이렇게 좀 뭉쳐지는 편이라서 이게 마의 특성 좀 면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뜨기에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스 니트 같은 거 뜨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너무 가늘어서 그렇게 그런 거 뜨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성글게 메리아스 뜨기만 해서 스웨터 떠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057번 면 테입사 제가 또 비치니트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수입사 면 테입사로 뜬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가늘어서 두겹을 사용해서 떴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테입사로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 이런 종류의 실로 비치니트를 뜬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영한 느낌 어려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고요 얘는 약간 털이 이렇게 있어서 면이라도 조금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요 이것도 이제 색이 되게 진하잖아요 이것도 진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요 지금 세탁해도 물이 빠져요 별도로 분리해서 세탁을 해주셔야 하고요 당연히 뜰 때 계속 우리 이 실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바늘이나 손에 물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청바지 입고 다니면 새 청바지 입고 다니면 이렇게 물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뜨기뿐만이 아니고 기성보면 종류가 조금 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세탁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비치니트 무늬뜨기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딱 무늬뜨는 법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트를 뜰 때는 도안을 보고 뜨셔야 되고 그 영상은 이게 이제 구멍이 두 개가 들어가고 꼬아 뜨게 하는 방법 그거 보여 드리려고 예 그 무늬뜨기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비치니트를 뜨실 때는 도안을 보고 뜨셔야 합니다 아마 시작 부분이 다를 거예요 예 무늬 영상은 딱 무늬뜨는 방법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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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